마이스 축제의 장 2020 서울 마이스온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서울 마이스 토크 콘서트 플러스 시티즈 경험을 플러스하다 고민 스타 해결 스타트 관광 마이스 기업 특강 SMA 연례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봅니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마이스 산업의 중심 2020 서울 마이스온